이건지를 굉장히 잘해야 돼. 가운데 있으면 약간 지저분하게 이 팀 가서는 연합 우리끼리 뭐 이 팀 가서는 또 이렇게 어제도 어떻게 보면 지훈이 형이 많이 움직였지만 지신은 거의 내가 다 했단 말이야. 진짜야. 진짜야. 야 그래도 저번에 중국이 형이 날린 거 그거 한 번 다시 해야지. 몸이 더 좋아지셨던데. 중국이 약점이 명치야. 팔꿈치 같은 거를 좀 쳐야 돼. 죄송하다가 일부러 형 많이 했어. 진짜 많이 했어. 그걸로 이렇게 그렇게